안녕하세요.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뜨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불안한 고객님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저희 니뜨에서는 크로시 오가닉 마스크 도안과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슬 17코를 해주세요. 저는 7코만 할 거예요. 도안에 나온 코스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그 다음에 기둥사슬 코 두 개를 세워주고요. 끝에서 세 번째 사슬의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이 기둥사슬 두 개와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한 세트로 보고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다음 사슬의 한길긴뜨기. 모두 처음 시작한 사슬 개수만큼 1단과 2단은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간에는 17코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사슬 7개만 잡았기 때문에 7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기둥과 한 코는 한 세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코. 1단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단도 한길긴뜨기입니다. 조직을 돌려서, 사슬 두 개 세워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단을 해주면 됩니다. 도안을 보시고, 한 단 한 단 표시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한길긴뜨기, 네 단 코수를 세워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1단, 2단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렸어요. 다음 단도 돌렸고요. 이번 단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가 되는, 한 코 늘려뜨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도안에 나온 순서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길긴뜨기 세 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번, 네 코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건 도안 보시면 되고요. 한 코 늘려뜨기는 한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 한 번 했고요. 한 번 했고, 다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그래서 한 코가 두 코가 되는, 한 코를 늘려뜨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은 코에다가 두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안에 맞게 한 번, 만약에 늘려면 그 다음 단에서는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직을 돌려주시고 한길긴뜨기를 또 한 단에 떠줄게요. 저는 미니 사이즈로 지금 만들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도안을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모두 한 코씩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단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넓어졌어요. 줄이는 걸 해볼게요. 똑같이. 사슬 기둥이 두 개. 첫 번째 코는 같은 세트니까. 같이 하나, 두 단 두 개. 그런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는 아래에 있는 두 코를 한 코로 뜨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감아서, 넣어서. 원래 한길긴뜨기 하듯이, 한 번 빼주시고 다시 감아서, 옆에 코에 넣어서 4개 걸렸을 때 한 번 빼주시고 한 번 더,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두 코가 모아집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는 두 코 모아뜨기예요. 감아서, 원래 한길긴뜨기 하듯이 세 가닥 있을 때 한 번만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옆 코에 넣어서 나오면 네 가닥 있을 때 두 개를 한 번 빼주고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주시면 두 코 모아뜨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 늘려뜨기와 두 코 모아뜨기를 하실 수 있으면 마스크 도안을 보시고 마스크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무리로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직을 다 떴다고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다 미니하게 만들었는데 얘도 지금 늘리고 줄이고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도안대로 17코로 시작을 해서 22코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17코로 끝나면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와 끈 부분을 떠줄 거예요. 이번에 18단까지 다 뜨셨으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옆면 쪽으로. 그래서 조직을 돌려주시고 사슬을 한 개 떠주세요. 사슬을 한 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옆면인데요. 기둥코 사슬이 두 개인데는 그 한 가닥을 걸어서 할 거고 한 코를 아예 감아서 짧은뜨기를 하면 여기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단에 옆으로 누워있는 한길긴뜨기 하나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할 건데요. 뒷부분에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 그 다음에 앞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한 단에 두 개 다음 사슬로 기둥코 만든 데는 한 코를 그냥 감아서 그 다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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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긴뜨기 한 단에 짧은뜨기 두 코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의 부분이 18단이었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모두 36호를 하게 됩니다. 위의 부분에 36호를 단수 곱하기 2 해서요. 끝까지 오시면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끈은 사슬로 사슬로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너무 짧겠죠. 저는 근데 샘플에는 45호를 했고요. 12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한 다음에 다시 옆면으로 갈 건데요. 보시면 옆에도 동일하게 한 단에 짧은뜨기를 두 개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를 두 코씩 위아랫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직이 훨씬 깔끔해지거든요. 반대편까지 오면 이 위의 부분도 똑같이 짧은뜨기 36개를 하셔야 돼요. 단수 곱하기 2 저는 14곱을 했겠죠. 이렇게 끈 부분이 원하는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저는 12개를 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까 짧은뜨기 했던 그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갈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한 번 해줄 건데요. 넷 다섯 여섯 중간 부분에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한 번 넣어서 데리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두 세 개를 같이 빼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한 코씩 해주시고 끈 부분에 한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찾아서 그러면 끈이 좀 더 톡톡해지겠죠?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도안에는 사슬을 45개를 했어요. 그 끈 길이나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 뜨시는 분에 따라서 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분은 더 작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 손에 맞춰서 코스 단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끈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 두꺼워 뜨기 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나머지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도안에 자세한 코스와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씩 사슬을 해주세요. 그러면 끈 부분이 톡톡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사슬 부분까지 오면 완성이되요. 마지막은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대에 뚝뜨기 해주시고 실 끊어서 톡바늘로 숨겨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미니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니트 사이트에 제공해드린 도안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밑에 부분 한 개 긴뜨기 17코로 시작해서 도안에 나온 대로 규칙적으로 늘려주시고 마무리 테두리 부분 끈 부분과 함께 뜨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이 되고요. 단수와 코스를 조절하셔서 여러 가지 크기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예쁘게 만드시고 코로나도 함께 극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